오 좋네 아니 홀에서 잘 때 생각하면 이 정도는 완전 호텔이지 참 이게 다 내 덕인 줄도 모르고 나봉성이 집안 지점이네 아휴 근데 진짜 이놈의 수업은 빡세구만 아주 아휴 아니 그래도 남녀칠세 부동석이라는데 이렇게 같이 있다보면은 ㄱ 으 으 으 아 으 으 으 아 잠깐 근데 우리 양기남 씨는 지금 좀 뭐라고 했을려나 어 샤워하고 그냥 홀딱 벗고 있는 거 아니야 어 으 으 셰프님 자요 으 으 뭐 뭐 아 아 일척척발의 상황이 없군 와 대박 진짜 아 진짜 타이밍 진짜 틈을 안 죽어 틈을 에 아 곳에 정근 얕치 사 교 사람이 너무 빈틈이 없어요 아주 으 아이 방망이 안 한 채 좀 하지 어? 아니 좀 조용히 하라 그랬다고 이렇게 생일까나 어? 어? 그래 너도 존심이 있을 텐데 알았다 우리 웬만하면 눈물 치지 말자 잘하